저거지. 저기 있다. 야 옆으로 붙여. 이거 잡으라고. 빠져 붙여라. 안에서. 아아아아악!!! 아아아아악!!! 아아아악!!! 조롱! 으악!!! 으악! 차기승이 잡아오라. 목적지는 서울입니다. 세카이오 유르가스 휘저지다이니 남북노 케이지가 다크오크문. 아이고, 몸길 오셨습니다. 우리 둘이 아니라 나 혼자 갑니다. 우리 좀 서울 비둡시다. 동물의 나만의 특급수사관 맞소? 저 완전 미친 새끼 아니었어? 간다, 새끼. 그래도 너한테 나만한 놈이 없지. 交わるはずのない二人が国境を越え 世界の危機に立ち向かう 공주사, 이따 보관하시오. CONFIDENTIAL 強女 너무 멋있었다.